힐링 페스티벌 금요일 밤에 힐링 페스티벌 특별한 만남, 특별한 무대가 시작됩니다. 라이브 에잇! 갓샘의 영재의 친한 친구 2부 시작했고요. 라이브 에잇, 오늘의 주인공은요. 올라온 더 뮤지션 가오 씨, 그리고 치명 섹시로 돌아온 유나이트의 은호 경훈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가오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아, 뭔가 라디오에서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다 처음 뵙잖아요. 네네, 그쵸. 어, 항상 TV로만 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명광이고요.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와이오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입니다. 한 분씩 개인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의 은호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의 경문입니다. 아,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씩 뭔가 개인 인사 들어볼 텐데 은호씨부터 자신만의 수식어, 뭐 특징 이런 거 붙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친 가족들에게 인사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친친 가족분들. 저는 유나이트의 핑크머리 은호입니다. 핑크머리 은호. 네. 네, 안녕하세요. 친친 가족 여러분들. 저는 유나이트의 알파카를 맡고 있는 경문입니다. 알파카. 가오씨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아, 이거 적응이 안 되네. 한 번 뭐 약간 이런 거, 특징 같은 거 있나요? 네. 팬분들이 불러주는 뭔가 별명이라든지. 아, 별명이요? 네. 음. 어, 그냥 저는 제가 좀 상남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어. 팬분들이 그냥, 그래, 상남자 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상남자 가오라고 합니다. 아, 좋아요. 네, 핑크머리 은호, 그리고 알파카 맡고 있는 경문씨, 그리고 상남자 가오씨랑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마치 저희가 뭔가 남자 내신 아이돌 그룹처럼 앉아있지만, 다들 초면이죠? 아, 네. 완전. 완전 초면이죠.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 어, 그럼 누구랑? 전 선배님도 봤어요. 아, 맞아요. 저는 유나이트 분들은 뵀었어요. 네, 그리고 또 가오 선배님도 제가 콘서트를 옛날에 보러 간 적이 있어서. 진짜로요? 네. 아, 언제요? 한 2018년인가 9년에 PLT 콘서트 홍대에서. 아, 그거 오셨어요? 네. 아, 그거 어떻게 오셨어요? 아주 팬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은호씨만 초면이 아닌 거네요? 네, 저는 다 초면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그 영재 선배님의 콘서트를 가온 적이 있어요. 아,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당연히 네. 아, 당연히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 그럼 그때 몇 살이셨어요? 제가 한 18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아시고? 그 초대받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PLT 소속 가수분의 보컬 쌤이 아는 분이어가지고. 초대권 이렇게 받아서.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제가 데뷔를 좀 빨라가지고. 제가 연습생 기간이 막 길지 않아서. 아, 어느 정도였어요? 저 한 6개월? 네. 6개월도 안 되게 막 이렇게 후딱 데뷔를 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네, 정정하게 사과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양양님이 은호 월말평가 때 가오님 노래 부를 정도로 팬인데. 같이 방송하는 기분이 어때? 와. 가오님 앞에서 한 소절 불러줘요. 월말평가. 와. 이게 뭐예요, 월말평가가? 월마다 이제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노래나 춤이 얼마나 향상을 했는지 비디오로 찍는 거예요. 아, 진짜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항상 잘해야 되죠, 항상. 네, 그때 제가 진짜 팬이어가지고. 어떤 노래? 플라네타리움 레코드 그냥 그 팬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소속 가수분들 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샤인온유. 샤인온유. 네, 그 컴필 앨범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다 외우고 다니는구나. 샤인온유. 야, 미치겠다 진짜. 또 인스트가 없어가지고. 네. 그때 회사에서 인스트를 항상 만들어주셨어요. 아,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줬어요? 네, 전용으로 그래서. 말씀해, 저 보내드릴게요. 저 앞으로 말씀 주시면 다 보내드릴게요. 오늘 번호 받아가요. 오늘 번호 받아가요. 네,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한 소절 가능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ще인온유. 신한옹유. 불러주시니까 오늘 뭔가 이렇게 4명이서 잘 만난 것 같네요 어떻게 연이 있네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은호씨 보면 밖에서 가오씨 매니저님들이 계속 놀라신다고 이러면 어떻게 다 아냐고 침팬인 것 같다고 번호 받아가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지난해 4월에 리더즈로 은상씨와 함께 친친해왔었는데 은호 경문은 어떤 조합인가요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메보즈 메인보컬 기대가 되는데 또 가오씨는 솔로로 활동 중이잖아요 그룹들 보면 좀 부러울 때가 있나요 많죠 어떤 거 엄청 많고요 그리고 앞에 인사할 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부럽고 요즘에 저랑 동갑인 특히 저 나이대인 솔로 남자 아티스트를 만나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 항상 다닐 때마다 항상 그룹이시고 아니면 그룹이셨다가 솔로로 잠깐 활동하시는 분들만 마주시다 보니까 아 맞죠 항상 다 같이 하면 어떤 기분일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하다보면은 약간 합이 안 맞으면서 웃길 때도 있고 참 많아요 약간 그런 게 하나 만들어볼까요 아 저요 네 뭐 여기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둘 셋 안녕하세요 상남자 가오입니다 네 알았어 알았어 해볼게요 어 네 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상남자 가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인 가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근데 유나이티드 인사가 그 어떤 뜻인 거예요? 처음에 막 이렇게 앞에 인사했잖아요 이게 Y-O-Y인데 Y-O 유나이트인데 유나이트라는 단어가 있고 U가 Y-O-U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음 Y-O-유나이트 네 Y-O-유나이트 그래서 이렇게 합친 단어입니다 그럼 둘 셋 Y-O-유나이트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이렇게 뭔가 참 보니까 새록새록하네요 굉장히 갑자기 또 리더가 둘인 유나이트가 유나이트고 은호 씨가 리더인데 경문 씨 네 은호 씨는 어떤 리더인가요? 경문 씨가 볼 때 어 저희 팀에 이렇게 딱 리더 두 명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은호 형은 네 살짝 엄마 같은 리더예요 엄마 같은 리더? 네 은상 저희 딸의 리더 형이 은상 형은 아빠 같은 리더인데 응 특히 은호 형이 저희한테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고요 잔소리를 많이 하고요 잔소리도 많이 하고 또 항상 괴롭히고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잔소리를 좀 잔소리를 치고 많이 그러긴 하는데요 근데 그래도 그만큼 저희한테 많은 관심이 있고 뭐 어떤 잔소리 하는데 잔소리요? 네 아 사소한 거 하나하나 이제 하나씩 말해봐요 어 뭐 무대 할 때나 무대 할 때도 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기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숙소에서도 아 이거 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은호씨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사실이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세 분과 마치 한 그룹인 것처럼 알차게 한번 즐겨볼게요 먼저 가오씨 얘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네 지난 12일에 새해 싱글을 발표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네 그냥 싱글 냈고요 네 그냥 좀 R&B적인 사랑 노래입니다 R&B적인 사랑 노래 네 사실 올라운드 뮤지션답게 뭐 이번 싱글도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만들어둔 곡이 아직 엄청 많다는 소문도 있던데 네 뭐 얼마나 더 있나요? 하드 음 한 그래도 50곡? 5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목이 온리유 맞죠? 네 온리유인데 네 근데 곡을 저는 계속 쓰다 보니까 네 저는 발매되는 곡도 제가 집에서 다 방에서 녹음을 제가 하거든요 아 아 그래서 레코딩도 제가 다 하는 거여서 네 그냥 항상 뭐 저의 뭔가 분신 같은 느낌? 분신 같은 느낌? 네 되게 많네요 분신이 네 많죠 많죠 엄청 좋은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제가 계속 만드는 게 재밌다 보니까 아 하면서 만드는 게? 네 막 새로 창작하는 게 재밌어서 한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싱글도 발표했는데 뭐 또 앨범을 또 내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 네 계속 지금 계속 내는 싱글들이 사실 마무리되는 앨범으로 음 한꺼번에 네 조금 서사가 있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때 내면은 그때 또 찾아보러 올 수 있을까요? 네 아유 저희는 환영인데 네 가오 씨가 바쁘면 아니요 아니요 이 약속 지켜야 돼요? 네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네 받아냈어요 네 자 그러면 가오 씨만의 따뜻한 음색으로 표현한 온리 유 들어볼게요 저희 친친 가족들은 노래 들으면서 감상평도 보내주세요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어디로 보낼까요? 은호 씨 네 문자 번호 샷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오의 새 싱글인 온리 유 듣고 올게요 네 가오의의 온리 유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는데 사실 그 영상도 찾아보고 왔는데 되게 거기서는 되게 부드러운 남자 였는데 이제 상남자라고 반대되는 매력도 있네요 엄청 목소리도 부드럽고 듣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나이트는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팬사인회를 하잖아요 팬사인회 가면은 팬분들이 해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서 경문아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랑해라는 질문이 사라지면 넌 뭐라고 대답할 거야? 제가 맨날 그 대답을 하는 말이 온리 유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와닿는 게 있었던 그럼 팬분들이 좋아하시죠? 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아악 되게 그런 멘트 잘 하시는구나 저도 약간 억울해도 잘 못하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온리 유 와 은호 씨는요? 저는 이거 나온 날에 사실 들었는데 그냥 딱 제가 좋아하는 새벽에 듣기 좋은 노래 그런 감성의 노래 네 감성 딱 적고 싶을 때 딱 새벽에 노래 들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오 씨는 가오 씨는 온리 유는 어떤 상황에서 그럼 만들게 된 거예요? 음 음 사실 입에 좀 잘 붙는 단어이기도 했어서 쓴 것도 있고요 온리 유 그렇죠 네 그리고 새벽에 쓰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곡을 건반으로 치다가 치다가 네 새벽에 쫙 이렇게 나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 그럼 되게 빨리 만든 거예요? 네 한 어느 정도? 그 새벽 시간 안에? 네 멜로디는 그날 거의 이렇게 다 나왔던 것 같고 가사는 가사랑 편곡이 오래 걸린 스타일이라 아무래도 네 근데 되게 잘 찝어주시네요 다들 왜? 새벽에 듣기 좋은 노래 찝게 했었는데 다 맞추시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또 보니까 은호 씨 경문 씨도 작사 작곡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네 평소에 곡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후진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오 뭔가 최근에 썼던 노래 뭐 있어요? 두 분이서 어 근데 저 아직 뭐라 해야 되지 제대로 네 낸 적은 없는데요 네 뭔가 뭔가 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작업을 하고 있긴 한 거잖아요 네 관심을 갖고 전 아직 약간 초보라서 계속 연습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본인이 가사도 막 직접 써보고 네 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은호 씨는요? 저도 계속 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 회사한테 제출을 하고 있어요 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넣어달라 응 넣어달라 안 넣어도 그래도 계속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내면 그렇죠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계속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뭔가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아무래도 늘잖아요 뭔가 사람이 운동이든 뭐든 하다 보면 늘게 되니까 계속 꾸준히 도전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상구님이 은호 경문도 평소 곡 작업 열심히 하는데 두 사람의 노래가 앨범의 실릴 날만 기다리고 있는 유니즈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실릴 수 있을까요 은호씨가 느끼기에 저요 제가 봤을 때 금방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 앨범쯤에 아마 다음 앨범쯤에 이미 제출한 곡들이 조금 있었어요 가능성이 많네 그래도 은호씨 지금 실렸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씨도 언젠가 좋은 소식 들고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감성도 보고 싶네요 그럼 이게 가오씨에게 궁금한 점은 없어요? 아 저한테요? 두 분이요 아 두 분이요? 뭔가 작사 작곡에 대해서 아 작곡에 대해서 저는 이게 끈기가 좀 부족해서 네 항상 1절만 만들고 나면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거 다 만든 건데? 아 2절이랑 이제 브릿지랑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근데 뭔가 항상 1절까지만 만들고 약간 다른 걸 또 하고 싶어서 아 1절만 만들고 막 또 다른 비트 막 찾고 막 자꾸 이렇게 돼서 어떻게 그렇게 한 곡을 완성을 그렇게 시키는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보통 1절까지는 그냥 그날 필에 따라서 확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 뒤엘을 완성시키는 거는 그냥 그냥 계속 앉아서 노동한다는 생각이 필요하긴 하네 왜냐면 그 필이 계속 있진 않잖아요 계속 그때 내가 느껴서 1절까지 만들었던 걸 기억하면서 한 번 완성을 시켜보세요 한 번 그러다 보면 계속 쌓이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하나씩 끈기 있게 하는 게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누가 뭔가 영재 씨는 영감을 어디서 받아요? 저요? 영감이 아니라 그냥 붙잡고 노력하는 건데 아 진짜 이게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다 필요 없고 시간 투자한 거예요 그건 진짜 맞아요 시간을 투자해야 그러니까 없던 영감도 생각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어서 유나이트 얘기 한 번 해볼게요 유나이트도 최근에 세 번째 미니앨범이 나왔어요 앨범과 곡 소개 두 분이 함께 해주시겠어요? 경문이가 앨범을 소개하고 제가 곡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의 이번 세 번째 미니앨범 제목이 유니온인데요 유니온 저번 20 앨범에서는 이제 유니크였거든요 유니크 때는 뭔가 저희만의 색깔과 매력을 돋보였다면 이번에는 좀 더 성장하고 게다가 새로운 치명적인 매력을 듬뿍 담은 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번에 2피인데요 총 몇 곡이더라 여섯 곡 아 헷갈렸어요 다섯 곡이랑 여섯 곡 중에 헷갈렸는데 제가 한 번 앨범을 방금 받았으니까 총 여섯 곡이 들어있고요 또 타이틀곡 배드 큐피드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보통 큐피드가 사랑의 화살을 쏘는데 저희는 배드 큐피드여서 사랑의 총으로 맞아요 이렇게 치명적이게 여러분들 유혹하겠다는 그런 아주 깊은 뜻이 생겼어요 오늘은 되게 순둥순둥하게 나오셨는데 뮤비 보면 되게 세게 화장하고 막 머리도 이렇게 뻑뻑 넘겨가지고 멋있게 있던데 맞습니다 오늘은 그냥 큐피트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또 보니까 지난 4월에 은호씨가 은상씨랑 친친 출연했을 때 그때 데뷔 9일차였어요? 네 맞아요 바로 나왔었어요 이야 이제 7개월쯤 됐는데 그 사이에 3번이나 앨범이 나온 거야? 네 이야 실시간이 없었겠는데 아 그거 곡을 완성 못 시키겠네 당연히 그래 이거 못할 시간이 없네 지금 장단점이 있나요? 뭔가 빠른 컴백에? 어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쉬는 것보다 바쁘게 일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열심히 계속 달린다는 느낌에 그리고 또 팬분들도 자주 만나고 방송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좋은데 단점이 있다면은 뭔가 개인의 시간을 못 가진다는 점? 음 뭐 예를 들어서 작사 작곡 네 그것도 운동 뭐 이것저것 네 하려면은 이제 잠 좀 줄여서 쪼개서 막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활동을 하면 조금 힘들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살짝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노력하려고 그 중간중간 하는 게 네 감사합니다 쉽지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자 그럼 저희 유나이트의 타이틀곡 배드큐피드 뭔가 킬링포인트 뭔가요? 어 킬링포인트는 네 들으면서 뭔가 요거 집중해달라 이런 거 네 이제 훅 부분에 이제 저희가 그 챌린지도 있거든요 춤 챌린지 이름이 넌 내게 반할 건이라는 춤 챌린지인데요 아 넌 내게 반할 건? 총? 네 근데 가사는 이제 넌 내게 반할 걸이거든요 걸? 총을 들고 이제 넌 내게 반할 걸 하면서 하면서? 총을 이렇게 냅다 이렇게 쏴버린 아 총을 아 그래서 망설이고 되게 좀 치명적인 집중시키는 그런 파트인데요 치명을 집중시키는 파트 치명타 파트네요 네 한번 거기에 집중하면서 뮤비도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이 노래 바로 들어볼게요 저희 유나이트의 배드큐피드 유나이트 배드큐피드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서로 어떻게 들었어요? 가오씨 어 역시 절대 솔로 아티스트가 할 수 없는 진짜 치명적이고 강렬한 그런 느낌 정말 파트를 나나 불러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센터한 절대 혼자 못 부르는 절대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어 근데 저는 뭐 제 경험이 없잖아요 러브 활동에 근데 선배님이 왔을 때는 초반 때 이런 시너지가 되게 나중에 큰 영향을 가져다 주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저희도 어 데뷔 초반에 했을 때 1월에 나오고 한 6월에 나오고 11월에 나왔어요 처음 데뷔 1년을 그렇게 해서 1년 3개를 내고 근데 또 그 중간에 뭐 처음 데뷔집 하고 후속곡을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미니앨범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통을 알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해놔야 약간 대중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각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돌아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지만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은호씨 경문씨 두 분만 놀러와서 앨범 얘기해주고 있지만 원래는 유나이트가 구인조잖아요 네 어제 멤버 시온씨가 수능을 봤다고 하는데 형들인데 뭐 해줬나요? 뭔가 도시락이라든지 맛있는 거 먹으라고 쿠폰? 뭐 이런 거? 아 제가 원래 원래 도시락을 그 만들어주려고 했었거든요 만들어주려고 했었는데 네 했었는데 근데 그 상황상 뭐라 해야 되지 스케줄 때문에 제가 그 계획해둔 플랜이 어긋나가지고 다른 멤버가 이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경문씨가 아니라 그럼 누가 해줬어요? 은상영이랑요 은호씨가 한 명은 비밀입니다 지금 아직 그 컨텐츠로 공개가 될 예정이어서 아 컨텐츠야 그게? 그게 너튜브 컨텐츠로 너튜브 컨텐츠로 구인조여서 해줄 사람이 많더라고요 좋겠다 그래도 네 아홉 명 또 가오씨는 뭔가 주변에 수능 본 사람 없나요? 여동생 분이 있다고 네 저는 동생 두 명 있는데 남동생은 성인이고요 네 지금 성인이고 여동생은 열 살이 어려서 아 그럼 열여섯 살이구나 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나이거든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 여동생 저 학교는 오늘 어제 쉬었겠네요 네 쉬었죠 고3 빼고 나머지는 다 쉬는 날인데 아무래도 여동생 분은 사춘기 안 왔어요 되게 아 중인병 세게 왔죠 어떻게 세게 오나요? 일단 무조건 아이돌분들이 짱이죠 그래요? 저는 뭐 가수 취급 안 하고 근데 가수고 되게 유명한 곡도 있고 막 이러면 되게 약간 자랑할 만하고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어 근데 뭐 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저 여동생의 최애 아티스트가 누구예요? 또 막 지드래곤 지드래곤? 이런 막 그룹에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네 저는 가수 아니죠 여동생은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그냥 작곡하는 애죠 그냥 작곡하는 애죠 음악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용돈 뭐 와 용돈 ATM기 ATM기 너무 슬픈데? 오빠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ATM기 전화와요 이렇게 돈 보내달라고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좋습니다 밖에서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가오 씨 여동생 분 3부에도 가오 씨와 유나이트 은호 씨 경문 씨와 더 많은 이야기도 나눠보고 라이브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갓샘의 영재의 친한 친구 금요일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라이브 에잇 믿고 듣는 힐링 보이스 가오 씨 될성 부른 떡잎돌 유나이트 은호 경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분 즐기고 있는 거 맞죠? 아 그럼요 저는 비풀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또 잠시 후엔 라이브를 들려줄 텐데 그전에 이풀기로 한 소절 라이브 청해볼게요 먼저 가오 씨 너튜브에도 다양한 커버곡을 올리고 있는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곡이 뭔가요? 사실 커버곡 올렸을 때 반응이 다 괜찮았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조회수 가장 높은 거? 조회수 가장 높은 거요? 로제님의 온 더 그라운드 를 제가 했는데 궁금하다 너무 제가 이게 라이브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코러스를 굉장히 재밌게 쌓은 게 있거든요 좀 실패할 수 있는데 그거까지 한번 제가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on the ground 이런 느낌의 좀 확 너튜브 가서 찾아봐야겠어요 네 더 궁금해지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유나이트의 메인보컬 은호 씨 음색이 꽤 특이해서 스스로 돌연변이 메인보컬 이라고 소개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예요? 사실 음색이라기보다 보통 메인보컬 하면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발라드 엄청 파워풀하고 되게 소울풀하고 이런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랑 제가 잘할 수 있는 음악이 그냥 R&B랑 되게 오히려 더 심심하고 고음 같은 거 없는 노래들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돌연변이 메인보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약간 메인보컬들 특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이렇게 그룹 노래 하다 보면 아아 맞아요 이런 것만 해야 되니까 형님도 엄청 고음 많이 그러다가 목이 조금 안 좋아진 적이 많아요 그런 아무래도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걸 더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호 씨 그러면 음색을 돋보이게 해줄 애창곡이 뭐예요? 사실 애창곡 평소에 부르는 그런 약간 막 높은 노래들 말고 아 진짜 많은데 제가 또 그 콜드 선배님을 진짜 좋아해서 콜드 네 곡에 포토그래프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 청해볼게요 네 잠이 든 도시에 와 빛나는 네 눈동자 쏟아질 것 같아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약간 바이브 있는 걸 많이 들으시는구나 네 감성적인 목소리가 엄청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가 촉촉하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문 씨 경문 씨는 공음 담당이라고요 땡땡위키 보면 감성적인 R&B 장르의 곡을 즐겨 부르며 조용하고 감미로운 미성의 보컬을 자랑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감미로움을 보여줄 한 소절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애창곡 어 최근에 좀 빠진 최근에 빠진 빌리 아일리시 님의 I Don't Wanna Be You Anymore 이라는 노래 I Don't Wanna Be You Anymore 되게 팝스럽다 라고 해야 되나 되게 접지를 딱 팝스럽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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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긴장이 돼가지고 좀 더 괜찮아요 성대 접지가 아주 잘 되네 부러운데요 너무 부럽네 이렇게 매력 보이스를 가진 가호 은호 경문 씨와 함께하고 있고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갓샘의 영지의 친한 친구 광고 듣고 왔고요 이제 라이브 8 코너의 하이라이트 두 팀의 라이브를 들어볼 텐데 먼저 동생인 유나이트가 먼저 준비했거든요 어떤 곡이죠? 네 조지 선배님의 바라봐줘요 라는 노래입니다 선곡의 이유가 뭔가요? 사실 어떤 곡을 불러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옛날에 팬분들에게 물어봤었거든요 어떤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냐 근데 그때 이 노래가 있어서 제가 경문이한테 이제 어떠냐 했더니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선곡득한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들어보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타타짱님이 이참에 은호 경문 보컬 유닛 가보자고 라고 하셨는데 뭔가 두 분 목소리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은호 씨 경문 씨 라이브 들어보면서 친친 가족들은 감상평 보내주세요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가호 씨 어디로 보낼까요? 네 문자 번호 샷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그럼 유나이트 은호 경문 씨가 부르는 조지의 바라봐줘요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와우 아마도 우린 끝없이 멀리 돌아봐왔죠 엊그제부터 또 생각이 나서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은 그대에게 말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에 들어와줘요 그대와 함께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걸요 익숙해질 즈음 그댈 기다리는 게 그대와 함께 하고 싶은데 왠지 마주칠 것만 같아 마음이 떨려요 예정은 그대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나를 바라봐줘요 혼자서 잠 못 이루고 널 떠올렸던 밤 별들이 반짝이던 그날에 기도했었죠 그대를 다시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디에 있건 당장이라도 달려갈 텐데 I'm the one who found your love 그대 안에 내가 번져서 그간의 마음들이 모두 녹아내리면 내가 꿈꿔왔던 것처럼 이렇게 나를 바라봐줘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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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m the one who found your love 그대 안에 내가 번져서 그간의 마음들이 모두 녹아내리면 내가 꿈꿔왔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봐줘요 I'm the one who found your love I'm the one who found your love I'm the one who found your love 감성이 약간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장르가 외모님이 음악엔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세 분 다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음악이나 컨셉 같은 거 있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아 뭐 연기 도전이나 이런 것도 좋고요 있나요? 여러분들 세 분 다 일단 저는 없는데 두 분은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저는 그 레트로 레트로 약간 이런 장르 방금 네 레트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레트로 아니면 퓨처 R&B, PBR&B 뭐 이런 쪽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경문 씨는요? 저는 R&B 힙합 장르 R&B 힙합? 네 예를 들어 약간 어떤 느낌? 제가 또 빅나티 선배님의 팬이거든요 아 약간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약간 그런 장르 네 그런 장르 좋아합니다 가오 씨는 진짜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을 더 딥하게 딥에롭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어서 그쵸 또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가오 씨와 유나이트였지만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되게 뭔가 연결되는 부분도 많고 저는 초반에 저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네 저는 끝났어요 한 팀처럼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나름 네 맞습니다 은호 씨 경문 씨 뭔가 선배 가오 씨 이름으로 이행시 이런 거 가능한가요? 갑자기 그럼 제가 가를 하고 호로 마무리 짓는 걸로 오 좋습니다 자 그럼 가 가장 멋있는 끝이에요 사람은 바로 호 네? 사람은 바로 사람은 바로 가장 멋있는 사람은 바로 호 호 호랑이 너 앞에서 호랑이 호랑이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물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냈다 뒤로 다 밀어버리네 이게 정확히 동물은 서답의 예수이죠 좋네요 밖에서 매니저분들은 호호 브라더스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아이구야 영광입니다 네 저 영광입니다 진짜 뭔가 귀엽네요 호호 브라더스라고 그러게요 또 가오 씨는 다른 가수들의 곡을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네네 성악그룹 라포엠 노래도 만드는 걸 아는데 네 만든 걸로 아는데 아이돌 음악은 어때요? 그러게요 아이돌 아이돌 선배님들한테 곡을 드렸던 적은 사실 몇 번 있긴 하거든요 아 진짜로요? 근데 그 곡들이 이렇게 막 댄스 음악은 아니었어요 아 달라드 쪽 좀 R&B나 좀 감성적인 느낌의 곡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그런 곡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네 저 한번 연락주세요 아니면 방금 은호 씨가 말한 레트로 감성 같은 거 이렇게 선물해주면 아 그런 거 괜찮아요 경문 씨랑 이렇게 은호 씨랑 같이 듀엣 좋죠 서로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회사에서 허락해줘야 되잖아요 그거죠 아 무조건 무조건이죠 아 그래요? 가오 씨가 해준다면 되지 않을까요? 믿고 듣는 건데 당연하죠 아 그래요? 하하하하 약속 못 지킬 것 같은데 하하하하 일단 번호부터 받아가 하하하하 알겠죠? 네 이제 이어서 가오 씨의 라이브 들어올 텐데 네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어 그 제인의 이슈유라는 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곡을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긴 할 거예요 그래서 선곡할 때 고민이 많이 됐는데 네 선곡의 이유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곡이기도 해서 음 오늘 처음 불러드리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완전 최초? 네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럼 가오 씨도 무대로 나가서 준비해 주시고 가오 씨 라이브 들으면서 감상평 계속 보내주세요 네 이 노래 좋아하는 노래인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 하하하하 기대할게요 하하하하 좋아하시는 노래 가오 씨 준비되셨나요? 네네네 네 그럼 제인의 이슈유 가오의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워우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It's you. It's you. I want, I want, I want Coven is gone I let him leave So much silence So much silent warmth Am I wrong Being mistaken For peace Am I wrong For when wants to make it Tell me your lie Because I just can't face it It's you It's you It's you It's you It's you It's you Could it be the hidden lessons That I never had to learn I look at it like a lesson And now it's just a Cause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t's you, it's you, it's you It's you, it's you It's you, it's you, it's you It's you, it's you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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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JN's you for listening to our live What did you hear? United? Wow, it's so much for you to sing Wow, it's so great Thank you so much I think you really liked it How did you hear? 목소리가 너무 특유의 약간 허스키한? 네 그 목소리가 되게 잘 보이는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좋다 이 노래 다 좋아.. 역시 이거 제가 친구들 앞에서 부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야 꺼라 야 자장가냐? 아 얘네들 뭐지? 역시 못해서 불러야 돼요 너무 좋아요 특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친친인별그램에 그리고 또 가오씨의 해외팬들이 진짜 사연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 프랑스, 멕시코 목적이 되게 다양해요 외국어로 뭐 감사 인사 가능한가요? 뭐 스페인어, 브로? 뭐 이것저것? 아니요 사실 가능하지 않는데요 한국말은 근데 요즘에 다 잘하세요 그건 맞아요 네 한국말로 다 잘하셔서 그냥 제가 공연을 해외 공연을 가면은 근데 다 그렇지 않나요? 다 잘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대부분 잘해서 제가 깜짝 놀라요 뭐지? 그냥 유행어도 다 알고 계시고 맞아요 뭐 갑분싸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네 저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맞아요 아 진짜 여기 많이 남겨주셨네 혹시 뭐 그래도 가능한 거 있어요? 스페인어가 스파시바 그거 아닌가? 스페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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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연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네 휘휘 장인님 소속사 선배 대휘씨가 유나이트를 프로듀싱해 리슨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했잖아요 대휘 선배가 맛있는 거 사줬나요? 무슨 얘기 들었어요? 음 프로듀싱에서 리슨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네 맞아요 왔다고 하는데 뭐 맛있는 거 사줬나요? 아 또 어 아직 뭐라 해야 되지? 다 같이 만난 적 없는데요 다시요? 아 맛있는 거 사주진 않았다 아직? 근데 저희 그 방송할 때 스태프분들이나 저희도 그렇고 다 막 카페 음료수 막 사주고 사주고 그러셨어요 막 일할 때 같이 엄청 챙겨주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노래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 연락드렸었는데 음 근데 또 대 선배님이 아니다 너네들이 다 잘해서 그런 거다 1등 한 거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다음은 은호씨가 네 남캐롤라이님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세 분은 올해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거 있나요? 내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원하는 수식어도요 음 있을까요? 가오씨부터 하실래요? 수식어라 아니면 생각나는 분부터 해도 돼요 수식어 네 경훈씨 있어요? 굉장히 있는 거 같아서 없으면 저부터 할게요 차차 생각하고 있어봐요 알겠죠? 네 근데 저는 항상 똑같았어요 사실 어떤 어 믿고 들을 수 있는 아 믿고 들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목소리 뿐만 아니라 그냥 가오가 내뿜는 그런 음악의 분위기를 믿고 들을 수 있는 아티스트가 계속 상남자를 작가분들이 미시는데 믿고 들을 수 있는 상남자 가오 상남자 가오 좋은 거 같아요 뭔가 믿고 들을 수 있는 뭔가 나오면 약간 어 무조건 들어봐야지 네네 좋다 이런 가수 네 맞아요 그게 좋죠 네 우리 유나이트 분들은요? 아 네 그럼 저부터 네 은호씨 네 저는 호감 은호 호감 은호 네 호감 은호 왜요? 왜 비호감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어딜 가든 뭔가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한테는 완전 호감이에요 아 역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저한테는 다 호감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경문씨는요 그럼 저는 어 교체불가경문 하겠습니다 교체불가경문 뭔가 나여야만 할 수 있을 약간 그런 것들 이걸 누가 하지? 하면은 경문이 밖에 못하지 하면서 자 그러면 경문으로 이행시 해보도록 할게요 경 경 경문이가 어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 그거까진 거예요? 네 문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아 좋았다 역시 귀여운 걸로 가버렸다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래요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네 일단 네 그냥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저는 별로 그런 긴장도 사실 오늘 안했고 네 그냥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 느낌? 음 수다떨로 나온 느낌? 네 수다떨 느낌이었습니다 아 딱 좋았네 우리 유나이트 분들은요? 아 일단은 네 경문씨 선배님들께서 너무 재밌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저희도 재밌게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 너무 좋아하고 영광한 선배님들 앞에 사니까 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네 아 잘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아니요 괜찮은데 아 아까 노래 완전 잘했어요 노래 완전 잘했어 왜 웃어 왜 웃어 만족스럽지 않아? 아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각각 팬덤 분들과 친친 가족들에게도 끝인사해주세요 은호씨가 팬덤 분들한테 아 네 유니즈 여러분 저희가 또 한 번 더 친한 친구 이렇게 좋은 기회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소감 반지였다 수상소감 반지다 은호 화이팅 감사합니다 은호 화이팅 네 가오씨도요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인사 드렸는데 네 저는 앞으로 계속 음악을 음악 활동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많이 마주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다음에 또 놀러 올 거니까 네 네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꼭 놀러와주세요 네 너무 재밌네요 오늘 오늘 가오씨 그리고 유나이트 은호 경문씨와 함께한 이 코너는 친친이 끝난 후에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봉춘 라디오에 올라가니까 좋아요도 꼭 눌러주고 다시 보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세 분 다음에 꼭 놀러와주세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유나이트의 베스티와 가오의 뷰티풀 나이트 드리면서 인사 드릴게요 가오씨 유나이트 은호 경문씨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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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